아이고 덥다 아이고 더워 요즘 왜 이렇게 덥냐 아이고 좀 옷 좀 가 입어요 좀 옷이 이게 뭐야 아 내 집에서 편하게 입는거지 왜그래 아니 그래도 살까 모르는데 이게 뭐야 대체 아이고 상조로냐 그냥 입고 있으면 이거 오버야 이게 아우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죽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이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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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진짜. 아 아이고 엄마 저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게 어서오게. 어서와요 잘생겼네 우리 신발벗고 편하게 들어가 아 어머 할렐루야 다 어머 세상에 나 김병만인줄 아니 이거 어떡할거야 어머 세상에 뭐 이렇게 급하게 뒤에서 내려와 자이로드롭인 줄 알았어 아 요즘 생긴 것도 좀 애매하네 행복하소서 네 그래 그래 편하게 들어오고 우리 집은 처음이지? 두 분 여행 가셨을 때 한 두 번 왔어요 모르셨나 보네 인삼주가 좀 없어졌을 텐데 소주를 붓고 간다 깜빡했네요 집이 그대로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반갑네 어머님 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야 꽃을 안고 어떻게 알고 섹스 있네 아니 이 애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싸게 우려쳤네 싸게 우려쳤어 과일 바구니가 좀 비쌌지 이걸 보니까 한 3만 5천 원 준 것 같은데 싸게 우려쳤어 싸게 행복하소서 아 진짜 행복하소서 아이고 좋겠네 아니 이 꽃 이름이 후레지아인가? 후레지아 어머니 욕은 아니시죠? 농담하지만 빨리 들어와서 앉자 그냥 편하게 들어와 앉아 앉아 아이고 좋기는 뭐 그래 우리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자네 아버지는 뭐 하시나? 아버지는 지금 30년째 대학병원에 계십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기 유명한 의사신가 보네 환자세요 어머 할렐루야다 어머 나 어떻게 해 내 딸 어떡할 거야 와 이 도둑검을 그냥 와 어머 심지어 머릴 수도 없어 행복하소서 아이고 펼쳐있으면 좋겠네 아이고 아 저 두통이 오네요 아휴 이건 아쉽혀요 어머니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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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남서 알고 있지 말랍니까 아 그 말로만 듣던 초재인가? 아 안녕하세요 아 초재가 어머님 닮아서 미인이시네요 죽고 싶냐? 아 나 진짜 와 헐퀴 헐렝 그래 여성 호르몬이 있는 건 닮았다 뭐 그 왜 뭐 뭐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어? 너 내 딸이지만 너 어떡하냐 우리 딸 방에 가서 공부해야지 공부해 빨리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밥도 없자 그래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집안이 사실 대대적으로 교육자 집안이야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얘도 아주 엄하게 키웠다고 클럽에서 만났어요 어? 네? 아휴 어떻게 집안 문의가 너무 좋네 아휴 우리 집안이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자네 남자로서 물어보겠네 우리 딸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가 저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래 능력은 그 다음이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럼 되지 그리고 또 속도 위반했는데 애가 들어서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야